마지막 곡으로 저희 노래 한번부터 들려드리고 정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버스를 잘못 탔어 81번이 아닌 발다시 뒤늦은 깨달음이었어 늦은 오후 끝까지 헤어져 달리는 자체 너머로 낯선 풍경이 이어질 즈음 내 입에선 뜬 모를 듯이 잠시 고민했지만 이미 가고 있잖아 누구나 그럴 때 있잖아 뜻대로만 풀릴 때 있어 너무 걱정하지만 조금 돌아가면 어때 누구나 그럴 때 있잖아 뜻대로만 될 때도 있어 조금 돌아가면은 어때 더는 어떻게 생각해 날씨가 없어서 너무 더욱둑 더욱 더욱둑 날씨가 없어서 다른 차장 너머로 낯선 풍경이 이어질 즈음 내 입에선 뜬 모를 단식이 잠시 고민했지만 이미 가고 있잖아 누구는 그럴 때 있잖아 뜻대로 안 풀릴 때 있어 너무 걱정하지만 조금 돌아가면 어때 누구는 그럴 때 있잖아 뜻대로 안 풀릴 때 있어 조금 돌아가면 어때 누구는 그럴 때 있잖아 뜻대로 안 풀릴 때 있어 너무 걱정하지만 조금 돌아가면 어때 누구는 그럴 때 있잖아 뜻대로 안 풀릴 때 있어 조금 돌아가면 어때 무사히 끝이 될 거야 버스를 잘 못 탔어 다시 빌뿐이 아닌 팔다시인 뒤늦은 깨달음이었어 늦은 후 뜻밖의 여정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